Rising DCEP Vetteish 전주와 저희가 첫 뉴욕 K-ićم NPC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fonds in 예정 우선 뉴욕에서 너무 기뻐 조금 좋구요 저희가 어떤 모습을 보여 드리면 더 excellent 정말 여러가지 무대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구요 그리고 저희가 KCON LA에 진단을 드렸습니다. 와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조심스럽게 다 연기해 봐야 돼요. KCON LA는 또 저희한테 너무 깊이 깊은 장소형 LA도 외신지 조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 직업까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